자 앞에 있는 안내 근무제 안내를 받아 한자리 두 번씩 한 번 더 열 번 해서 머리 쳤습니다 옷 쳤습니다 신발 쳤습니다 양말까지 쳤습니다 옷 머리 신발 양말 다가 썼다 쳤습니다 여기는 아 좋네 막 눈뚜뚜뚜뚜 막 눈뚜뚜뚜뚜 오빠 우리가 좀 잘 맞는 거 같아 정말 머리 옷 다가 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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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안내로 가보겠습니다 승차 승차 아 이거 자신 없는 부분인데 안녕하세요 자 아마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주씨는 이제 우즈 퀘스트가 안내를 하면 손님분들 앉혀주는 거 여기에 어 맞아요 두 자리에 네 분이시면 좋아요 자 네 분이로 올게요 한자리에 두 명씩 한자리에 두 명씩 한자리에 두 명씩 너무 예쁘세요 고마워요 잘 다녀와요 너무 미안해요 고마워 몇 분이세요? 일곱 명이요 두 분 계세요 두 분 아니면 한 분 두 분 두 분 앞으로 나오세요 몇 분이세요 네 분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두 분 계세요 두 분 두 분 두 분 이리로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로 여기로 타시면 됩니다 세 분 여기로 타시면 되고 세 분 여기로 타시면 되고 네 명이요 여기 타시면 돼요 세 분 두 분 세 분 여기로 타시면 됩니다 세리머니 혹시 지루하시나요? 네 더 크게 소리 질러야지 저희가 세리머니를 할 수 있어요 자, 야동댄상 프리월드까지 고민할 정도로 소리 한 번 들어주세요! 자, 지금 바로 갑니다. 아마존 익스프레스 환영 세레몬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들어주세요. 자, 나리바다만 오는 게 아닙니다. 손님을 위한 환영 세레몬니입니다. 자, 좋습니다. 오빠, 나 이쪽 살게. 안 보여. 휴대폰 지금 들어주세요. 자, 리듬을 탑니다. 과자를 튕기면서 원, 투, 원, 투, 쓰리, 포.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아마존 양신 여러분들이 환영합니다. 땡큐, 갑순이. 요리, 요리, 요리 커버. 아싸, 신난다, 재미난다. 듀머신, 감자답게. 강력 있게. 원, 투, 아마존. 프리커즈 인스테스. 왼발이 가고, 오른발이 가고, 이렇게 하고. 저는 사실 좀 못했어요. 어, 그러면. 컴온. 띠, 띠, 비비고. 포션을 바꿔서. 빨라지는 스텝. 가빠지는 숨소리. 일주일에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비비고. 원, 투, 아마존. 비비고. 웰컴 투 익스프레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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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뭐야, 퍼포먼스 스타일 뭐야? 다리에 힘이 너무 풀렸어. 그래서 물 한 잔 마세요. 물 한 잔. 아, 여기가 휴게실이구나. 휴게실이구나. 아, 휴게실이구나. 근데 왜 넘어진 건 물어봐도 돼, 혹시?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모든 일에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다 있을 법 아니야. 이유가 다 있는데. 난 일종의 퍼포먼스인 줄 알았어. 그래서 벌써부터 이런 끼를 부린다고? 나 그런 생각 했다니까? 아니, 첫날부터 이렇게 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막상 설명할 때부터. 이제 아마존 천오프리여서. 아니, 되게 청춘드라마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전쟁이네요. 전쟁이네요. 저는 조금 더 추고 싶어요. 사실 여기서도. 다 같이 좀. 조금만 더 추고 싶어. 진짜로? 순서를 좀 외워야겠는데요? 원 투 아마존. 웰컴 투 칸. 웰컴 투 칸. 컴온. 띠리리띠. 비비고. 자, 모션을 바꿔서 빨라지는 스텝. 엎어지는 숨소리.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자, 날이 배달만 오는 게 아닙니다. 손님들을 위한 환영 세리머니입니다. 자, 노래 한 번 더 키워볼게요. 좋습니다. 가자. 자. 와, 이거 너무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아파트. 네. 자, 나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아침 햇살이 아니라 장식으로 오는 게을라. 아침 햇살이 마를 jeder. 아침 햇살은 아침 햇산로 밤샵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아침 햇살이 있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